오늘의 주제는 자신이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단체, 발마리아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자신이 진짜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흔히 대립교황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대립교황들이 존재했지만, 지금까지 교황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황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발마리아 교회를 소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과 용어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톤을 좀 올려볼까요? 발마리아 가톨릭교회는 외부 유치를 극도로 꺼리는 단체입니다. 그러기에 제대로 된 문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들과 그들이 공부하는 웹사이트 자료와 유튜브 등에서 업로드한, 홍보 영상 등에서 꺼낸 자료들이라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어정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립교황은 말 그대로 진짜 교황이 가짜라 주장하며 교황이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주교인명에 관해서입니다. 주교서품 자체는 주교가 하는 것이지만, 주교인명 권한은 오직 교황급계만 있습니다. 따라서 주교를 교회법 안에서 불법적으로 임명하고 서품하며, 그것은 자동파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성비호식세의 설립자 르페브로 대주교 역시, 4명의 사제를 주교로 불법적으로 임명하고 서품하였기에, 밤은 다한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설명이 참 많죠? 이미 이전에도 많긴 했지만, 가툴리교회에 큰 변화를 준 제2차 파티칸 공예의 영향으로, 전통을 지키겠다 주장하며, 가툴리교회에 대항하던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총 4가지로 분류되는데, 교황청과 좋은 관계를 가진 단체냐, 교황청하고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교황을 부정하지 않는 단체냐, 공예의 이유, 교황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현재 교황은 교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황공석주의 단체이냐, 마지막으로 현재 교황이 교황이 아니라는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들이 교황이 되는 콩클라벨 주의 단체가 존재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아까도 설명한 성비호 10세이며, 이외에도 성비호 10세의 마리아 군대와, 원지없으신 여왕 마리아회, 성비호 5세회, 오늘 소개할 거룩한 얼굴의 팔마리아, 그리스도 교회와, 무한한 사랑의 사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성비호 10세와 성비호 10세의 마리아 군대가, 바특한 공예의 이유의 개혁을 인정하진 않지만, 교황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는 단체이고, 원지없으신 여왕 마리아회와, 성비호 5세회가, 현재 교황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황공석주의 단체이며, 팔마리아 교회와 무한한한 사랑의 사도가, 현재 교황은 없다라는 주장을 넘어, 지들이 직접 교황이 된 콩클라베 주의 단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 이렇게 팔마리아 교회에 대해 설명하기 전 준비단계로, 기초적인 내용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그래서, 팔마리아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그리고 왜 교황이 됐는지, 요즘은 뭐하고 사는지에 대하여,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대로 된 내용도 없지만, 어그로 끊은 점 죄송하며,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